여러분 안녕하세요. 2018 배워법서 관광중고진을 맡고 있는 이형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표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술 앞에 뿐만 붙이면 뭐가 된다? 그렇죠. 뭐뭐하지 않다는 부정문이 된다. 이렇게 정리했었죠.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한마디 중고 복습해보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라는 말은요. 처음보다 얼굴을 이렇게 기억하셔서 이렇게 정리했었고요. 다음에 뵐게요라는 말은요. 어떻게? 다음번에라는 말이 주의하셔서 이렇게 말했었죠. 다음에 또 오세요라는 말은요. 다음번에 다시 오다라는 문장의 결합으로 이렇게 말했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는 말은 만나다. 당신을 그래서 아주 기뻐요라는 문장 구조상 이렇게 말했죠. 이거와 비슷한 표현이었죠. 알게 되어 기쁩니다라는 말은요. 알다. 누구를? 당신을. 그래서 아주 기쁘다라는 말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정리했었죠. 이것은 제 명함입니다라는 말은요. 이것은 뭐뭐이다. 저의 명함. 이러한 구조로 이렇게 말했고요. 이걸 응용해서 이것은 제 번호입니다라는 말은 명함 자리의 번호만 갖다 끼면 되겠죠. 어떻게? 저, 시, 워, 다, 하우, 마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은요. 뭐뭐해 주세요. 아주 많은 관심과 격려를 이러한 구조로 어떻게? 징, 또어, 또어, 관저 이렇게 말했고요. 앞으로 많이 도와주세요라는 말은 관심과 격려 자리의 도우물이라는 단어만 갖다 끼면 됐었죠. 어떻게? 징, 또어, 또어, 빵, 주 이렇게 정리했었을 겁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중국어의 주 패턴을 바탕으로 몇 개의 소수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많고 다양한 문장 만들기 중심의 패턴 중국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요. 긍정과 부정을 연결해서 만들어보는 정반 음음문을 배워보겠습니다. 중국어의 특징, 형태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위치, 자리, 어순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했었죠. 그래서 단어를 알맞은 위치에 딱딱 갖다 붙이면 멋진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정리했을 겁니다. 그래서 문장 맨 끝에 막아오면 음음문 이렇게 정리했고요. 술 앞에 뿌가오면 부정문 이렇게 정리했었죠. 오늘 배울 거죠. 긍정과 부정을 연결하면 무슨 음음문? 정반 음음문 이렇게 정리하면 중국어가 술술 쏙쏙 들어오겠죠. 정반 음음문에서 주의할 점은 바로 성조와 형태입니다. 즉 부정을 의미하는 뿌는 원래 사성 글자입니다만 이와 같이 긍정과 부정을 연결하는 정반 음음문에서는요. 살짝 가볍게 잡아주는 경성철이 되어져서 뿌 이렇게 변화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에서 배운 바와 같이 문장 맨 끝에 막아오면 음음문을 만들지만 이와 같은 긍정과 부정의 정반 음음문에서는 문장 맨 끝에 막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점 다시 한번 상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우선 교재 가운데 점선을 따라 반으로 딱 접어주세요. 그러면 위쪽에는 한글이 그리고 접힌 아래쪽에는 중고가 보일 겁니다. 한글을 보면서 중고를 천천히 떠올려 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출발!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보다, 칸, 안 본다, 부, 칸 합쳐서 봅니까, 안 봅니까?라는 말은요. 칸부, 칸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기다 주어를 붙여서 당신은 봅니까, 안 봅니까? 문장 어떻게 만들까요? 니, 칸부, 칸 이렇게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문장을 만들어보는 연습 이것이 바로 2018 배워부서관광중고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음 문장 갑니다. 보다, 칸 안 본다, 부, 칸 합쳐서 봅니까, 안 봅니까? 칸부, 칸 여기다 이제는 목조를 붙여서 영화를 봅니까, 안 봅니까? 어떻게 말할까요? 칸부, 칸, 띠에닝 이렇게 만들어가겠죠. 계속 이어서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마시다 허 안 마신다 뽀, 허 주어를 갖다 붙여볼까요? 그는 마십니까, 안 마십니까?라는 문장은 타 허 뿌, 허 이렇게 말하겠죠. 자, 네 번째 문장 달려볼까요? 마시다 허 안 마신다 뽀, 허 이번엔 목조를 붙여보겠습니다. 맥주를 마십니까, 안 마십니까? 문장 어떻게 만들까요? 허 뿌, 허 비, 지역 이렇게 만들겠죠. 자, 또 달려볼까요? 오다 라이 안 온다 뽈라이 야, 이때 뭐뭐 도라는 말을 주어야 되는데요. 뭐뭐 도라는 말은 주어디에 예를 갖다 붙이면 되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나 도라는 말은 워 너 도라는 말은 니 이것 도라는 말은 저거 응용해서 저것도 그것 도라는 말은 나 거 예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문장으로 돌아와서 당신도 옵니까, 안 옵니까? 라는 말은요. 어떻게 만들까요? 니 예 라이 뿔라이 이렇게 만들겠죠. 자, 먹다 칠 안 먹는다 부 칠 주어를 붙여서 그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어떻게 만들까요? 타 예 칠부 칠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자, 또 가봅니다. 마시다 허 안 마신다 뿌 허 주어를 붙여 볼까요? 당신도 마십니까, 안 마십니까? 니 예 허 뿌 허 이렇게 만들겠죠. 여기다가 뒤에 목적을 붙여 본다면 당신도 커피를 마십니까, 안 마십니까? 라는 문장 만들어 볼까요? 니 예 허 뿌 허 카페이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단어 하나에 다른 단어를 딱 딱 갖다 붙이면서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형석의 핵심 콕콕입니다. 다 같이 보시면서 아하 자, 이제부터는 앞에 것을 응용해서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갑니까, 안 갑니까? 칠부 칠 누가? 그녀도 어디에? 중국에 갖다 붙여 볼까요? 그녀도 중국에 갑니까, 안 갑니까? 어떻게 말할까요? 타의 칠부 칠뚱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이어서 쭉쭉 가봅니다. 옵니까, 안 옵니까? 어떻게? 라이 뿔 라이 누가? 그도 어디에? 한국에 이걸 앞과 뒤에 갖다 붙여 본다면 그도 한국에 옵니까? 안 옵니까? 이런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타의 라이 뿔 라이 한국어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자, 중요 단어를 정리해보면서 달려보면요. 이것저것 다 어떻게 썼나요? 저거 나거 이렇게 정리했고요. 여기다가 이것도 저것도라는 말은 얘를 갖다 붙여서 저거에 나거에 이렇게 만들겠죠.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어떻게 만들까요? 하우 뿌 하우 이렇게 정반음 형태 기억해 보시고요. 삽니까? 안 삽니까? 자, 응용해볼까요? 마이 뿌 마이 이렇게 말하겠죠. 이것을 딱 딱 갖다 붙여 만들어보면 이것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라는 문장 만들어볼까요? 저거에 하우 뿌 하우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이걸 응용해서 이것도 삽니까? 안 삽니까? 라는 문장 만들어볼까요? 저거에 마이 뿌 마이 이렇게 만들어볼 수 있겠죠. 다시 중요 단어 특징들을 정리하면서 달려보면요. 좋다라는 하우가 동사 앞에 쓰이게 되면 뭐뭐하기 좋다라는 뜻으로 쓰여서 맛있다라는 말은 뭐뭐하기 좋다 먹다라는 단어의 결합으로 만들면 되겠죠. 듣기 좋다라는 말은요. 뭐뭐하기 좋다 마시다 맥주 한 잔 마시고 나서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이걸 딱 딱 갖다 붙여 만들어본다면 저것도 맛있습니까? 라는 문장 해볼까요? 나 거에 하우 칠 마 이렇게 만들고요. 그것도 듣기 좋나요? 라고 말한다면 나 거에 하우 틱 마 이렇게 만들어본 거죠. 저것도 마시기 좋습니까? 라는 문장을 만들어본다면 나 거에 하우 허마 이렇게 만들었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문장 맨 끝에 막아오면 무슨 문? 음음문 수로 앞에 뿌가오면 무슨 문? 부정문 오늘 배웠죠. 긍정과 부정을 연결하면 무슨 음음문? 정반 음음문 이렇게 단어를 갖다 붙여보면서 문장을 만들어보는 문 연습 이것이 바로 패턴 증거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그럼 이어서 앞에서 배운 패턴 증거를 바탕으로 짧고 간단하게 툭툭 던지면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알짜배기 한마디 증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중국어 문장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그 핵심 포인트만을 살짝살짝 짚으면서 이해를 돕는 수업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단어의 뜻을 정리하면서 문장 속에서의 그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면 쉽고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재의 가운데 점선을 따라서 반으로 딱 접어주세요. 그럼 위쪽에는 한글이 그리고 접힌 아래쪽에는 중국어가 보일 겁니다. 한글을 보면서 중국어를 천천히 떠올려 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가족들은 다 잘 지내시죠? 라는 처음 만났을 때 하는 인사 시작해 볼게요. 가족이란 말은요. 우리말 한자 집 가짜를 사용해서 집에 있는 사람 그래서 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두 다라는 말은 주어 뒤에 또 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모두란 말은 오아만 떠우 이렇게 만들고요. 그들 모두란 말은요. 타만 떠우 이렇게 결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족들 모두 다라는 말은 짤은 떠우 이러한 결합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말 한자 조울호자의 뜻은 앞에서 세 가지로 정리했었죠. 첫 번째 좋다. 두 번째 안녕하다. 세 번째 잘 지내다. 여기서는 잘 지내다라는 세 번째 뜻이겠죠. 또한 문장 맨 끝에 쓰이는 한글자짜리 바가 의문문에 쓰이게 되면요. 뭐뭐이죠? 그렇죠? 맞죠? 라는 추측 확인해어가면 쓰인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뜯어봤더니 짓사람 모두 다 잘 지내다. 그죠? 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잘은 또 하오바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표현을 응용해서 부모님은 다 잘 지내시죠? 라는 말을 주어 자리에 부모님만 딱 넣으면 되겠는데요. 우리말 한자 부모 그대로 쓰고요. 그 문장을 분석해봤더니 부모 모두 다 잘 지내다. 그죠? 라는 뜻으로 어떻게 말할까요? 부모 또 하오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다시 주어 자리에 아이들만 넣어볼까요? 아이들은 다 잘 지내줘 라는 말은 아이 모두 다 잘 지내다. 그죠? 라는 문장이 되겠죠. 어떻게? 하이즈 또 하오바 이렇게 이해하면서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오시면서 아하! 다시 만나요 라는 헤어질 때 하는 인사표현은요. 우리말로 한자 다시 제자를 사용해서 만들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다시 만나다. 여러분이 가장 익숙한 표현일 겁니다. 어떻게? 짜이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와 비슷한데요. 좀 이따 봐요 라는 또 다른 헤어질 때 하는 인사표현은요. 우선 좀 이따가 잠시 후에 라는 뜻의 이월을 동사 앞에 넣어서 좀 이따가 만나다. 이러한 결합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이월 지엔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이어서 내일 봐요 라는 말은 어떻게 말할까요? 내일이라는 단어를 밍티엔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면서 어떻게? 만나다. 앞에 갖다 붙이면 될 거예요. 그래서 내일 만나다. 라는 문장으로 받아들여서 밍티엔 지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때 내일이라는 자리에 모래라는 호우, 티엔, 주말이라는 좋은 뭐, 다음 주라는 시악어, 싱치라는 표현을 갖다 붙여서 멋진 표현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이어서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저 먼저 뭐뭐 하겠습니다. 라는 패턴을 만들어서 응용해보면 와, 시엔, 샤머, 샤머, 러 라는 용법인데요. 그 사이에 동사만 딱딱 갖다 끼면 멋진 표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말 한자, 먼저 선자를 동사 앞에 쓰게 되면 우선 먼저 뭐뭐하다는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한번 응용해볼까요? 먹다, 칠, 먼저 먹다, 시엔, 칠 이렇게 말하고요. 말하다, 슈어, 먼저 말하다, 시엔, 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문자 맨 끝에 오늘 너의 역할은 두 가지였죠? 첫 번째, 뭐뭐 했다라는 완료, 과거 사실을 말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뭐뭐해졌다라는 상태의 변화를 말할 수 있는데 이때 보통 현재나 미래 사실을 쓰일 겁니다. 여기서는 먼저 일어나겠다, 신뢰하겠다, 먹겠다라는 상태, 상황의 변화로 받아들여서 이해하시면 더욱 좋겠죠. 자, 우리말 한자, 달릴, 주자는 중국어로는 달리다라는 뜻으로 쓰이진 않습니다. 세 가지 뜻으로 쓰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걷다. 두 번째, 자리를 뜨다, 떠나다. 이런 뜻으로 쓰일 수가 있는 유용한 단어임을 꼭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뢰하다라는 말은요. 고하다, 작별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다우츠, 이렇게 단어의 뜻을 우리말로 이해하면서 외워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형석의 핵심 쿡쿡입니다. 아, 아, 아. 자, 그럼 먼저 뭐뭐하겠습니다라는 패턴을 만들어본다면 와, 시엔, 샤머, 샤머, 러에다가 그 사이의 동사를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저 먼저 일어나겠습니다라는 말은요. 저 먼저 떠나다, 그리고 뭐뭐해졌다라는 문장 구조로 와, 시엔, 저울러 이렇게 말하겠고요. 저 먼저 신뢰하겠습니다라는 문장은요. 저 먼저 작별을 고하다, 뭐뭐해졌다라는 문장으로 받아들여서 와, 시엔, 까오, 슬러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저 먼저 먹을게요라는 말은 저 먼저 먹다, 뭐뭐해졌다라는 문장 구조로 와, 시엔, 슬러 이렇게 단어만 바꿔끼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을 만들 수 있겠네요. 다 좋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화를 콕콕 짚어봤는데요. 마지막에 배웠던 한마디 중고어 부분으로 돌아가서 점선을 따라 다시 반을 접어서 한글을 보면서 우리와 같이 중고어 편을 살짝살짝 떠올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이었죠. 가족들은 다 잘 지내시죠? 라는 문장을 뜯어봤더니 집사람 모두 다 잘 지내다, 그죠? 라는 문장 구조로 잘은 또 하오 바 이렇게 말했고요. 부모님은 다 잘 지내시죠? 라는 문장은 부모님만 갖다 껴서 어떻게 말했을까요? 부모 또 하오 바 이렇게 말했었죠. 이따봐요 라는 문장은 좀 이따 만나요 라는 문장 구조로 이월 지엔 이렇게 말했고요. 이걸 응용해서 내일 만나요 라는 말은 내일이라는 단어만 갖다 껴서 어떻게 말했을까요? 링퀸 지엔 이렇게 말했죠. 저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라는 말을 뜯어봤더니 저 먼저 떠나다, 뭐뭐해졌다라는 문장 구조로 받아들여서 고아, 시엔, 조, 러 이렇게 말했고요. 이걸 응용해서 저 먼저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그 사이에 작별을 구하다는 동사를 갖다 붙여서 고아, 시엔, 까오, 슬러 이렇게 응용했었죠.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웃으면서 만나요. 자, 잊지엔!